자 이번 시간 바로 재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고요. 현재 업계는 대량 실업의 우려가 지금 높아진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청년자원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이 보크사이트는요. 어떤 원료로 쓰이냐. 바로 알루미늄의 원료로 쓰입니다. 이 알루미늄의 원재료가 되는 게 바로 이 보크사이트고요. 기존에 계속적으로 이런 체구 환경 1차 산업이죠. 이 1차 산업에 매진했던 부분들을요. 사후에 어때요? 신규 사업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했던 조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이슈를 통해서 알루미늄 가격은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크사이트를 통해서 생산이 되냐면요. 핵심적으로 알루미늄 공정 과정을 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 알루미늄을 공정하는 과정에서 이 보크사이트라는 원재료를 통해서 공정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 알루미늄이 나오기 위해서 이런 체감 과정 이후에 9차례 이상의 재령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알루미늄을 수출하게 되죠. 이런 공정들 때문에 핵심적으로 이 보크사이트 중에서 알루미나와 알루미늄을 나뉘는 이 두 가지 재료 중에서 알루미늄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알루미늄 보크사이트를 통해서 제작이 되는데 이 보크사이트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가 수출을 금지하게 됨으로써 어때요? 당연히 알루미늄 수요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알루미늄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된 국내 업체들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도일 알루미늄하고 일단 뭐 있습니까? 네, 사마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루미늄 주들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알루미늄 주 핵심적인 모멘텀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 단사수혜라고 표현합니다. 단사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왜 수출 금지가 큰 타격이냐? 도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도네시아의 복극사이트 매장량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서부 칼리만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부터 현재 폐쇄를 하겠다는 건데 3개 복극사이트 매장량 중에 3개 6위가 바로 인도네시아고요. 이 인도네시아산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수입원인데 이 인도네시아에서 제안한다는 얘기는, 수출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요. 알루미늄 상승의 모멘터, 트리거를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 복극사이트 광업권 관련해서 주요 재련소 현황이 대부분 이렇게 동남아에 몰려 있습니다. 동남아에 몰려 있는 이유는 이곳의 핵심적인 복극사이트의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면 뿌리와 납, 은, 복극사이트 플러스 이 재료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수출 금지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광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알루미늄, 그 다음에 기존에 알고 계셨듯이 리튬, 니켈 이런 부분은 신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에서도 현재 중요한 광물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제가 없죠 사실.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이 광물에 관련 주는 어떤 이슈가 터지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광물 관련 주들은 이런 수출금지라든지 광산개발이라든지 또는 정책적인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차트를 통해서 주요 구간과 매수 타점, 대응 전략까지 알아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마 알루미늄에 대한 전체적인 차트 한번 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차트고요. 재료 및 뉴스 체크했고요. 핵심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서 추세와 지지 저항을 찾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현재 거점이 올라가면서 고점이 올라가는 상승 파동 현재 보여주고 있죠. 깔끔한 상승 파동인데 지금 보시면 이 파동의 구간 어느 구간일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일단 오파의 진행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차후에 조정이 나올 구간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눌림목 타점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파동 구간상 대입해보면 1파, 2파, 3파 나온 이후에 4파 조정과 이제 5파 진행으로 보입니다. 5파가 끝이냐? 5파는 대략적으로 3파 길이만큼 정도는 나오죠. 대략적으로 현재 구간 대략 9점이 14만 구간 한번 찍어줬는데 일단은 현재 구간에 대해서 추경 매수는 위험해 보입니다. 추경 매수는 위험해 보이고 결국 추세가 상승일 때는 눌림목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 눌림목 타점만 잡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대상승할 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죠. 핵심적인 눌림목 타점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고점 라인이 나왔던 이 구간 돌파해줬죠. 그렇다면은 기존의 고점을 만들었던 이런 저항 구간이 내려오게 된 다음에 뚫는다면 이제 저항이 아니라 내려왔을 때 지지로 바뀐다. 땅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현재 매물대는요. 9만에서 딱 10만 사이 이 핵심적인 매물대 눌림목 타점으로 활용할 수 있겠고 눌림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파동으로 추세선을 딛고 올라가는 그래서 3단 고점을 만드는 대부분의 패턴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 세력들은요. 이렇게 원고점, 후고점, 쓰리고점까지 만들고 한번 크게 조정을 주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주느냐.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렇게 오파 다 진행 이후에 ABC로 조정을 주는데 현재는 다 오파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한번, 두번, 세번 이 쓰리고점을 세력들은 좋아한다. 최소 세번은 찍어야 그나마 추세가 조정이 날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추세선도 이렇게 깔끔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기존의 매물대까지 겹치는 딱 이 핵심 타점. 핵심 타점입니다. 이 구간 노리셔야 되고 추정 매수는 현재 위험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단 손익비가 낮다는 거죠. 만약에 10% 올라가고 리스크는 20% 떨어질 확률이 있는 구간에서는 손익비가 낮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현재는 추세가 10%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손익비가 낮기 때문에 내 리스크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기다림으로 주식은 역시 낚시입니다. 좋은 자리와 좋은 낚싯대에 있어도 결국 자리를 기다리는 기다림 그 이후에 핵심 타점을 잡을 수가 있죠. 좋은 자리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좋은 자리 포인트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간을 표정한다면 어때요? 물려서 고생하는 것보다 기다렸다가 핵심 타점만 어때요? 잡아먹는다면 물고기 잡는 것은 어렵지가 않겠죠.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알아봤고요. 세력들의 평당가를 기반으로 매집량 그 이후의 매물대 분석을 통해서 파동을 체크하고 신규로 매수할 자리 그 다음에 보유자들을 위한 추가 매수가 그리고 파동을 통한 1, 2, 3차 주요 핵심 목표가 이러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 않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 전략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은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 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4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전략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 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전략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전략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효과로 수익이 나섰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률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1차부터 3차 저항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매수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